사랑의 마음인지 아무 생각이 없으니 그저 먼저 간 것뿐이고 우리가 조금 늦은 것이니 간 사람은 간 것이고 남은 사람은 남은 것이니 그것이 사람인지라 사람의 마음인지라 마음인지라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하지만 저는 사람의 마음도 갈대라고 생각합니다 갈대는 바람에 흔들리지만 뽑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언제나 갈대는 그 자리에 굳건히 있습니다 갈대처럼 사람의 마음은 변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변할지 나도 갈대는 그 자리에서 님을 기다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갈대는 어디 떠나지도 않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처음에는 그토록 슬픈데 시간이 가면 또다시 우리는 슬픔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간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슬퍼한다면 먼저 간 사람이 좋아할까요? 저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먼저 간 것뿐 누구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먼 훗날 저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만납니다 먼저 간 것뿐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지구처럼 돌다 보면 우리는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나겠지요 사람의 마음인지라 정초로 사람의 마음인지라 떠날 때는 그리 슬프더니 떠나버리니 아무렇지 않으니 문득 생각이 날 듯하더니 어느새 아무 생각이 없이 그저 먼저 간 것뿐이고 우리가 조금 늦은 것이니 간 사람은 간 것이고 남은 사람은 남은 것이니 그것이 사람인지라 사람의 마음인지라 사람의 마음인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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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늘은 사람의 마음인지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